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이 session store, session 저장소예요 session store를 다변화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메모리고 메모리는 휘빨대거든요 이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compatible session stores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session middleware는 일개 middleware지만 아주 방대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저장 방법들마다 모듈들이 이렇게 쪼개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뭘 쓸 거냐 가장 쉽고 간편한 파일을 써볼 거예요 이런 페이지로 가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저걸 이용해서 이렇게 모듈을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설치가 됐으면 어떻게 쓰는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쭉 카피해서 제일 위에다가 붙여넣기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컴마 스토어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new 파일 스토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얘가 동작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옵션 값에 이 위에 있는 이 값들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럼 저는 다시 얘를 실행시켜 볼게요 그리고 제가 리로드 했을 때 여기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은 지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sessions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리로드 합니다 하나 둘 셋 보시는 것처럼 vxd...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num이라고 하는 저 값이 1의 숫자가 들어가 있고 제가 리로드를 하면 이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세요 2가 되고 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express session middleware는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되면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를 우리가 추정해 보면 사용자가 session id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버로 접속하면 여기 있는 request header의 cookie 값으로 이렇게 서버 쪽으로 session id를 전달하거든요 그럼 session middleware가 저 id 값을 가지고 session store에서 적당한 저 id 값에 대응되는 파일을 읽겠죠 그리고 거기 있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request 객체의 session 이라고 하는 property에 객체를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값 중에 이 store에 있는 값의 num이 3이니까 이것의 값을 3으로 세팅해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코드 이런 코드 또는 이런 코드를 통해서 그 num의 값을 바꾸면 이 request가 끝난 다음에 session middleware가 이 파일에다가 그 값을 적고 작업을 끝내는 거죠 그럼 다음에 요청할 때 이 파일을 열어서 역시나 session 객체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공급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있는 이 session store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거를 파일이 아닌 MySQL로 바꾸면 MySQL을 session store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session middleware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원리 내지는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